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강사 이월레 입니다 네 오늘은 사진의 글쓰기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서 글쓰는걸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앱을 하나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앱을 설치하려면 여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시죠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 터치 하시구요 자 그러면 큰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할 텐데요 하단에 보시면 게임 앱 영화 도서가 나오구요 위에 보시면 추천 인키 차트 키즈 카테고리가 나오는 화면이 플레이스토어의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돋보기 아이콘이 보이는 이곳에 검색 글을 우리가 찾는 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글은 글그램이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그 램 자 글그램 이라고 검색창에 썼는데 하단에 보이시면 터치 하시면 되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 자판에 자판에 검색 아이콘 여기에 다시 금방 제가 뭘 만졌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자 글그램 자판에 검색 아이콘 터치 해주세요 자 터치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지금 밑에 아예 밑에 화면이 잘려서 잘 안 보여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자 줄여서 다시 이 화면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밑에는 이 화면이 안 놓아서 설명할 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글그램 설치 버튼이 나왔으면 설치 해주세요 자 이거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아니면 우리가 모바일 데이터 데이터를 사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그것도 인터넷이 좀 잘 되는 곳에서 설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되는 동안 살펴보려고 했는데 자 설치가 되는 동안 살펴보려고 했던 것을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기 버튼이 나오면 열기 터치 해주시구요 자 여기 글그램에서 내 기기에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글그램에서 우리의 사진을 쓰거나 그죠 미디어 미디어라고 하면 뭐 영상 같은데 써도 되겠느냐고 묻는 거죠 이걸 허용 안 해주면 글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허용 해주시구요 자 여기에 약관에 동의해 주실 텐데 여기 모두 동의 해주시고 이게 필수기 때문에 안 하시면 아마 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시작하기 자 이게 글그램의 메인 화면입니다 자 글그램 나오구요 여기 가운데 요 부분은 이 부분은 광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설치가 보인다고 누르시면 여기 아침 편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위에 글그램이 보이시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아름다운 배경 사진에 글쓰기가 있구요 자 여기 컬러 사진에 그죠 컬러 배경에 글쓰기가 있구요 내 사진에 글쓰기가 있구요 내가 만든 글그램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아름다운 배경의 글쓰기는 한번 터치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터치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 사진이 이게 인기라고 인기 믿는 것만 모아놓은 거 최근에 올라온 것만 모아놓은 거 얘는 사랑에 관해서만 모아놓은 거 그래서 사진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볼수록 사진이 뭐 색상별로 레드 퍼플 핑크 해서 다 나오긴 하지만 이 중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검색하는 곳이 있죠 검색하는 곳에 내가 찾고 싶은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물건이나 이런 것들 여기다 글씨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밑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패턴 한번 가볼까요 어느 거나 터치해서 그 위에 글을 쓸 거기 때문에 어느 거나 터치해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터치 그러면 이렇게 패턴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면 같은 그림이나 뭐 이런 모형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온 목적이 뭘까요 네 사진에 글을 쓰려고 가지고 왔지요 그렇다면 사진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뒤에가 자 이런 사진이라고 하면 이런 사진 위에는 하얀색으로 하얀색 글씨로 글을 써야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올 사진 위에 어떤 글을 쓸지를 생각하시면서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서 자 요것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터치 네 터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사각형 사진으로 잘라서 정사각형의 글을 쓴다는 의미 얘는 4대 5 그죠 가로 세로가 가로는 4 위로는 5 그리고 사용자 지정은 내 맘대로 쓴다는 의미고요 요거는 다운로드가 있죠 스마트폰에 사진 저장하기 이 그림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다운로드 했더니 뭐래요 픽쳐를 글그림에 저장했대요 갤러리에 글그램이라는 앨범에 저장이 됐다는 소리죠 자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터치하셔서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사용자 지정 터치했어요 그랬더니 1대 1로 여기서도 다시 물어요 1대 1로 쓸 건지 3대 4로 쓸 건지 지금 원본 이 크기 그대로 쓸 건지 3대 2로 쓸 건지 자 여기 16대 9는 우리가 유튜브에 앞에 넣을 때 쓰면 좋겠죠 근데 그런게 아닌 경우 그냥 이 상태로 보내고 싶어요 원본 그대로 쓴다고 치면 여기는 뭐겠어요 크롭은 자른다는 의미에요 자 터치하셔서 이거를 이렇게 그죠 자르면 잘라서 잘라서 사진을 줄여줘야 되는데 안 잘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크롭이라고 했는데 잘라질 기미가 안 보여요 자 1대 1로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사진을 손가락으로 사진 화면을 터치하신 후에 화면을 내려서 이렇게 잘라서 지금 보이는 여기 끝에서 이렇게만 글을 쓸 수 있다는 의미에요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그림을 좀 바꿔서 이렇게 쓸 건지 그죠 이걸 묻는 거예요 자 3대 4는 이런 의미 원본은 조금 전에 가지고 왔던 거 3대 2는 이렇게 그죠 16대 9는 더 작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른 상태로 위 아래로 내리면 어느 위치에 내가 글을 쓸 건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이는 위치에 글을 쓴다고 하면 위에 V 체크를 꼭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터치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글을 쓸 건데 글자는 여기 보시면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에 글을 쓰려고 하는데 글을 어떻게 보이게 쓸 건지 스타일을 정하래요 그래서 스타일을 한번 정하러 가보겠습니다 스타일 터치 그러면 지금 이 글자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뒤에 이렇게 검은 회색이라고 하기에는 검은색으로 하기에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뒤에 배경이 있죠 그 배경 색깔을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그죠 얘를 눌러볼까요 자 터치 터치 흰색 좀 더 흐려졌죠 자 이걸로 고르는 건데 지금 잘 표시가 안 나요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일을 고르려고 하는데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보기 전체보기 했더니 글을 자 여기 지금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이 자리에 글을 썼다면 글이 이렇게 올 건지 자 얘는 지금 뒤에 배경이 있어요 얜 지금 하얀색이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조금 좀 덜 흐려 흰색 그래서 글이 어떻게 놓일지 여기는 지금 하얀색 테두리도 있고요 여기는 요 위에 하얀색 줄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동그라미 안에 글을 쓰 있고요 자 이렇게 그죠 다양한 스타일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네모로 한번 바꿔볼게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터치하셔서 이 상태로 글을 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16대 9 비율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모양이 잘려요 그러면 여기 단체 전체보기를 다시 클릭하셔서 아 이런 느낌으로 갈까봐요 이런 느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전체보기가 필요가 없게 됐죠 여기 뒤에 요 글자 말고 요 뒤에가 요게 하얀색이에요 자 보시면 어때요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 색깔이면 이렇게 그래서 글자 뒤에 배경색으로 올 때고요 이 배경색의 투명도에요 자 이 빨간 점을 잡고 움직이시면 좀 흐려졌죠 자 숫자가 높아지면 배경이 진해졌죠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꾼게 지금 다 마음에 들어요 흰색이면 좋을 거 같아요 아니면 아이보리 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은 필요가 없어요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X표를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을 쓰면 돼요 글꼴이나 크기를 선택하시려면 글을 쓰셔야겠죠 자 여기다 터치하여 글씨를 쓰라고 했으니까 일반 터치합니다 그래서 자판이 올라오면 여기에 글을 써요 자 음 자 가을이 지금 폰트가 흰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이따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쓰시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죠 가을이 다가옵니다 자 아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아 음 쓸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다가옵니다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따가 정렬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두 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그 가을이 다가옵니다 글을 썼어요 글을 썼으면 상단에 보신 V 체크를 하셔야 가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글꼴과 크기를 바꿀 거예요 자 글꼴과 크기 자 크기는 이 빨간 점을 잡고 요렇게 바꿉니다 그죠 자 글씨 모양은 여기 밑에서 바꿀 건데요 여기 전체보기 하셔서 바꿀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하단 네 요렇게 이런 버튼이 없는 거는 아 이미 다운받아져서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한 번만 터치하면 다운이 받아지고 다시 터치하면 그 글자 모양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죠 그리고 이 화면이 지금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요기 네 X표로 닫았어요 이제 안 보이는 글씨 색깔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글자 색과 정렬 터치 자 자 왜 두 줄로 썼냐 여기 정렬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다는 뜻은 가운데 정렬이에요 글이 길거나 짧은거나 가운데에 위치했다는 뜻이고요 요 앞에 요거는 앞에 가와 다의 앞줄을 맞춰주는 거고 요기 뒤에 거는 이와 다의 뒷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여러 줄 썼다면 어떤 게 나은지 선택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색상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전체 보기 눌러서 아까 그 흰색 바탕에 거의 그림에 하얀색이 많이 보였죠 거기에 올 글씨가 어떤 게 좋을지 자 저는 가을이니까 가을 가을하게 이 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을이 다가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었다면 밑에 그죠 엑스표 눌러서 닫았어요 자 지금 사진이 다 됐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점이 있죠 네 페이지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눌러서 자 그래서 글의 효과 글이 좀 밋밋해요 글씨에 그림자를 주거나 그죠 그런 걸 하려면 그 효과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자를 줄 거예요 자 그림자의 위치 그림자의 색상 그죠 색상은 지금 이 색깔로 그림자를 줄 건데 왜 표시가 안 나냐 여기 반경이 하나도 안 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가면 어때요 글이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좀 낫죠 그리고 위치는 지금 가운데로 왔는데 왼쪽으로 가면 자 어디로 갑니까 그죠 아래쪽에 이렇게 하면 그래 바깥쪽으로 그죠 그죠 그림자의 위치가 안쪽으로 오게 하느냐 바깥쪽으로 오게 하느냐 이거예요 반경은 넓게 줄 건지 조금만 줄 건지 보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뭐 있어요 자 여기 그림자 색상도 여기서 바꿉니다 자 아까는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돼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근데 바탕색이 좀 흐린 색이라 아까 그 색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라면 여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고 봤더니 여기 또 점이 3개가 더 있어요 자 여기도 더치하셔서 자 투명도 자 투명도 그죠 투명도를 옆으로 옆으로 자 글이 어떻게 돼요 흐려졌죠 자 그죠 글의 투명도 이건 회전이에요 그리고 꼭 가운데서 똑바로 있으란 법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 자 회전 약간 비슷하게 나올까봐요 이 스타일은 레귤러 하나밖에 없으니까 건너뛰시고 옆으로 갔더니 이제 줄 간격 자 줄은 가을이와 다가옵니다 에 간격이에요 보세요 자 덫이 약간 띄워졌죠 아까 너무 붙어있었어요 자 글자 간격은 가와 을 사이에 글자 간격이에요 얘도 조금만 띄워 볼게요 조금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약간 붙어있는게 더 글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다 마음성에 됐어요 지금 쓴 글이 마음에 들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X표 받았습니다 이제 글에 대한건 다 꾸몄어요 여기에 서명 서명이라고 해서 위치 장소 이런걸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얘를 이렇게 활성화 하시면 글을 쓸 수 있는 창이 열리면서 아까 메인 글 쓸 때처럼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여기가 나오죠 여기를 터치하신 후에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터치 네 자 저 글 가을이 옵니다는 누가 썼어요 제가 썼죠 그러면 스마트폰 강사 자 이렇게 서명이라고 해서 본인 이름을 쓸 수 있지만 사진에 따라서 장소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축제였다면 축제 이름도 넣을 수 있고요 무슨 행사였다면 행사 이름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에 서명으로 남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자 조금 전에는 메인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게 페이지마다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여기는 이 한 화면에서 서명에 대한 걸 다 압니다 자 글씨 크기 여기서 바꾸고요 투명도 여기서 바꾸고요 자 그림자 여기서 바꾸고요 그림자 위치도 여기서 바꾸고요 글자 아까 폰트 모양 글자 모양도 여기서 바꿉니다 자 이제는 좀 딱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바꾸고요 자 색상 색상이 지금 이 색깔이래요 진한 색으로 까맣게 쓰고 자 그랬다면 그림자 색상은 뭘로 줘야겠어요 조금 흐린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 정렬은 뭐예요 글이 두 줄 세 줄이라면 마찬가지로 정렬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정렬은 필요 없어요 자 이 화면은 저장이 필요 없이 여기 그냥 나가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왔어요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요 위치가 그럴 때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옮깁니다 자 얘도 옮길 수 있다면 메인글도 옮길 수 있겠죠 메인글도 잡고 옮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거기다 뭘 줬어요 효과를 줬는데 그 효과가 지금 사라졌죠 이렇게 보면 있는데 그래서 스타일에서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명의 날짜도 있죠 사진의 날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날짜 터치 자 여기도 사용하기를 안하시면 사진마다 날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놓으시고 혹시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활성화해서 여기에 바꾸시면 되는데 여기 이 자리를 다시 터치하시면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사진의 날짜를 표현할지 그죠 여기에서 크기도 바꾸시고요 투명도 투명도 서명처럼 여기서 바꾸시고요 그림자 위치 반경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날짜 사진의 날짜를 쓰시는데 굳이 사진의 날짜를 이건 오늘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아니라면 자 연도는 이걸 터치해서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바꾸고 싶어요 월은 얘를 옮기셔서 바꾸시고요 일은 아래를 터치해서 바꾸시고요 다 바꾸셨다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확인 그러면 2021년 10월 20일로 세팅이 됐어요 시간도 표현하고 싶다면 시간도 터치 터치 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자판으로 다시 갈 거예요 시간이 내가 금방 바꿀 수 있으면 그걸 움직이는데 아닌 경우는 여기서 시간을 7시로 그죠 7시로 15분 오전 오후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했어요 그래서 되셨다면 스마트폰 글씨 글꼴도 여기서 바꾸겠죠 자 글꼴도 아까 스웨거 채로 똑같이 바꿨어요 자 색상 그림자 색상 똑같이 여기서 바꿉니다 바꾸셨다면 얘도 저장이 따로 비료 없어요 사용할 건지 말 건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나가기 버튼 터치 그래서 여기에 사진이 왔어요 자 근데 글이 안 보여요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했는데 다시 날짜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색상을 바꿔 주시면 돼요 자 노란색 그죠 그리고 나가기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것도 안 보여요 다시 터치 터치 색상 자 그냥 검정색으로 가야 될까봐요 검정색 자 그러면 그림자 색상은 다른 색이어야겠죠 자 바꿨어요 그래서 나가기 했더니 어 여기 지금 겹쳐 있어요 두 개가 자 그래서 하나 하나를 떼서 옮깁니다 그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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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만족하시면 이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저장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만든 글그램에 추가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글그램 어디서 봤죠 그렇죠 메인 화면에 내가 만든 글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자 얘를 닫고 여기 스마트폰에 저장을 한번 더 하셔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 하나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그것처럼 갤러리에 글그램이라는 앨범에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자 확인하고요 자 이제 나갈 거예요 나가서 홈 화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메인 화면으로 이정할 거예요 자 메인 화면으로 이동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만든 글그램 그죠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유는 만든 게 자 한 번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글그램에 앨범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 갤러리 앨범에 저장된 건 바꾸실 수가 없다 그죠 걔는 남의 집이에요 여기는 같은 집이기 때문에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가을이 옵니다 내지는 뭐 서명이라든가 이런 걸 얘만 놓고 싶어요 그래서 자 서명도 안 하고 그죠 여기에 날짜도 안 넣고 요거 이렇게 날짜도 안 넣고 그냥 요것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저장 그죠 저장했어요 스마트폰에 다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 버튼 눌러서 여기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셔야 내 스마트폰에 다시 한번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그래서 글그램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제 하단에 있는 홈 버튼 눌러서 갤러리에 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자 홈 버튼 홈 버튼 눌렀는데 홈 버튼 여기 제 갤러리 아이콘이에요 갤러리 아이콘 가시면 여기에 자 이렇게 글그램이라는 폴더가 보이기 전에 열려버렸네요 여기 지금 글그램이라는 폴더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사진 하나 다운로드 받은 사진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서명과 그죠 서명과 날짜 쓴 사진 하나 자 여기 날짜와 서명이 없는 사진 하나 이렇게 세 장이 저장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건 바꾸실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글그램 메인 화면에 본인이 했던 글그램 그죠 글그램에 가셔서 여기서 바꾸시는 거예요 나가면 여기서 여기서 자 나가면 메인 화면 여기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오늘은 글그램이라는 사진의 글쓰기 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